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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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탑 탑 탑 탑 탑 탑 누가 내 보물에 손을 내려드느냐? 인간이 여기까지 살아서 들어오다니 니놈이 우명기대를 왕이로구나 용신기를 가지고 있겠지 우리가 한지 종족의 존속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다 너야말로 우릴 괴물이라며 마구잡이로 죽이고 몰아내지 알았더냐 용의 몸은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래, 그럼 어디 할 수 있으면 베어서 보거라 쩔어 이 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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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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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